엄마, 이게 내 수전에 3, 4년 이게 아니고 이게 묵어가지고 온 거야 나 이 답답증이 엄마를 마주하고 앉아 있을 적에 이 답답증이 이게 몇 년만 이룬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내 자손이 태어나면서부터도 그 전부터도 태어나기 전부터도 이 답답증이 엄마한테는 있을 수밖에 없다 왜? 내가 이 손씨에도 내 대주님이랑 함께 결혼을 하게 되면서 이 집안에도 어찌 보면 조상의 가물이 있고 또 내 집안 가중도 어떻게 보면 막 빌고 닦은 공덕이 이렇게 있다 보니 어디에 잘못 가가지고는 뭐 요새는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어도 신을 받아야 된다 신의 가물이 있다 어쩐다 저쩐다 분명히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에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지고 무슨 신을 모시고 갈 것이며 그죠? 힘없는 힘없는 엄마한테 아빠한테 신이 온다 한들 엄마가 이걸 받아갖고 얼마나 하겠다고 저는 자신 없어요 건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깨우르고 그래서 자신 없어요 엄마는 귀차니즘이 엄청 많아요 내 재주가 내 재주가 원체 이렇게 뛰어난 거는 있어요 내 재주가 요거 쪼금 요거 쪼금 하고 챙겨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 네 어 근데 신을 받고 갈 필요는 아니고 57에 무슨 신을 받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안 되고 그럼 신이 떴다고 하는데 누가 떴다고 하더라고 부장선이 그러면 하늘로 올라가는데 쏟아갔나 근데 아들도 못 받는다 하던데 아들도 있다카고 신이다카거나 그래서 답답해갖고 자 신 아닙니다 죄송해요 신일 거 같으면 벌써 진즉에 와갖고 터뜨리고 살았어야지 근데 그지예 신이다 어쩐다 이런저런 말씀들은 듣다 보이 조상들을 불러갖고 전 보는 데에서 신 전 보는 데 있어갖고 조상들을 다 불러들여갖고 어쨌든 볼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근데 근데 제가 지금도 정해보니 지방가족 양위를 다 정해보니 조상의 바람이 많이 불은 거지 이게 신으로 모시고 갈 그거는 아니야 그래서 신이 떴다 안 떴다 그거는 신이 뜨였지 그런 뭐 뭐 붙어 있습니까 땅에 아니 그게 아니고 다른 모당들이 전화를 하는 거 있다면서 정사 비축으로 하라고 전부 다 신이다카고 받아야 된다카고 이라고 안 보라고 아들한테 거기 가위들이 많다가 우울하더라고요 조상의 가물은 있다고 나는 신으로 모시고 갈 신명은 아직까지 또렷히 보이지도 않고 본인을 가리고 있는 조상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리조리 요리조리 호수 삭제 아닙니까 그렇죠 어디에서 많이 들어갖고 이 내용 저 내용도 많은 많이 아는 소리를 하는데 엄마 아니 저번에 제가 볼 때 쟤도 실은 실은데 그거 시리기 이전에 허주, 잡띠, 빽띠 그런 몸에 많이 붙어있는 거 내가 정상적인 생활을 전혀 못하고 있거든 인상생활을 못해요 그가 다 누워있어요 아프잖아 제가 산 송장이라 그니까 안 본 사람이 여기까지 찾아온다는 거는 엄마 살고자 해서 오는 거 내가 봤을 때는 이 집안의 어떠한 벌점, 업 요런 것들을 닦아내기만 해도 말끔히 깨끗하게 되는데 살아가는 수준에 어쨌든 내 경제적 상황이 안 되다 보니까 닦아내고 몸을 못하고 살았단 말이야 근데 꼭 굳이 굳이 아니라 하더라도 엄마야 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아요 내 조상을 닦아내고 뭐하고 어쨌든 불교줄이 요는요 신줄보다 불줄이 세요 엄마 저요? 아닙니까? 우리 외할내가 엄마 외할내가 물들어 아파 이 자식을 왜 그래 빌어빡하네 돌아가셨지만 물은 누구나 다 떠났고 엄마 어데 내 위에 조상도 물 안 떠났고 빈 안 빈 조상은 없습니다. 위로 옛날에는 토속 신앙이 물 다 떠났고 하늘 보고 빌고. 별 보고 빌고 딸 보고 빌고. 삶 보고 빌고 물 보고 빌지. 어디 가서 빌고 했습니까. 불 종교가 생기기 이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는 위에 할매들이 다 물 떠났고 빌지. 그런데 이제 장독대에. 예 맞습니다. 엄마의 엄마 외할머니 웃대로 웃대로 무장한 애가 하나. 무싯한 할머니가 있다 하대요. 그래서 그거 줄 때 출발해갖고 내려온다 하던데. 그래서 아니다예. 그것도 열 번을 했어요. 요새 내가 공무원한테 졸업해갖고 21살 때가 우리 제주부 제주부 공장을 양도를 필요했거든 엄마가. 양도를 제주도 500마리 캤어요. 그리고 우리 큰 형부가 술야도 하고 잠 안자고 일하러 갔다 오도 형부가 큰 형부가 아들 대신에 올라가서 사러 올라고. 또 제주도 교미부채가 새끼 났고 그렇게 재밌게 했는데 막 불이 나갖고 내가 놀랬댔어. 내가 그 불을 다 찬는데 엄마 아버지 엄마 내 요리사인데 소반이 끄고 싶어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사러 일어났는데 불이 부엌까지 온다. 그래서 난 막 맨발 보고 뛰어서 불이야 불이야 불이야. 아니 언니 집에 갈 때로 간 내가 왜 그럽니다. 그런 집이 어디서 이불을 덮어 쓰고 있더라구요. 불을 엄마가 질렀나? 엄마가 돼지 돈사에 낳는데 이걸 내한테 말을 하든지 맹수가 엄마가 돼지 밥을 얹어놨다 니가 좀 끄고 자거라. 그 말 안 해갖고 부엌 덮게 붙어가지고 불도 막 엄청나게 돼지. 그러니까 불을 엄마가 불렀지. 엄마가 불로에다가 엄마가 그랬어 내가 발견하고 안 그러면 내가 안 일 났으면 다 죽었어. 내가 50년 60년 정도 알고. 나도 죽으면 부엌까지 오세요. 그래서 놀라운 불에 부엌하고 살이라. 나는 이제 그 어린 마음에 21살 때 고등학교를 막고 어린 마음에 우리 집에 그런 데가 되는 거라 생각했지. 아무 첨도 없고 시골도 없고. 이전부터 계속 뭔가 답답증이 와 있고 가슴이 답답한 게 있다고. 그거는 엄마 어릴 때 불을 꾸고 미쳤보면 그게 완전 평생 미친년으로 간대. 엄마는 그래도 머리 꾸고 다니는 그런 거는 아니다. 나 그 정도는 알 수가 없잖아. 그런데 가만히 있어봐. 내가 완전히 꾸고 다니는 미친년이 안 된 게 조상이 그래도 본인을 닦아온 그 공덕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보호하고 있다고. 조상의 가물이라는 거지. 어쨌든 직성이 높고 조상이 보호를 하고 있다 보니까 조상을 대우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굿을 열 번 하고 만 번을 했다 해도 그 공덕을 내가 어떻게 봤냐 따라 틀려지는 거야. 지금도 어째 보면 조상이 본인을 보호하고 있는 거지 신을 받자고 와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어떻게 보면 신 받아야 됩니다 소리도 살짝 듣고 싶은 거야 엄마도. 나는 뭐 하지 슬퍼. 근데 뭐 자식이 뭐 자식이 뭐가 안 풀리고 이러다 보니까 자식이 또 자식을 건드리는가 본데. 엄마 이제 삼재 이제 마지막 삼재 나갑니다. 이 고비 고비가 살아가면서 10대에도 있을 것이고 20대에도 있을 것이고 30대에도 있을 거예요. 10년 주기로 다 이 기운이 바뀐단 말이야. 근데 어쨌든 이 아이한테는 그 고비가 이제 넘어가요. 엄마 아빠의 정서 불안이 그런 부모 관계의 불안증까지도 이 아이한테 다 던져줬는데 이 아이가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면 엄마. 그거는 부모의 탓이다. 우리 아들도 사회 불안증. 신랑이. 안 받는다고 그런 거 다 없어지고. 신랑이. 얘기 좀 해서 너무 미치겠다 이제 여자도 너무 많고. 그래 뭐 애매게 있는 남편 집 나간 남편을 뭐 한다고 그거를. 나한테 사절 받아서 배원도 안 해주고. 그래 봐 이래 나가서 이러니까 다른 여자들하고 이래 잠자리 하고 오라는 것 같대. 이 우리 시랑도 지금 많이 아프다고 하는데 좀 아프고 뭐 모든 사람이 아프다고 생각했고. 아들어 갖고 나가가 있는데 얼마나 뭐 그러고 다니겠노 엄마. 그거 또한 엄마도 이 돌아가지고. 옛날에야 젊을 때야 뭐 이 기집 저 기집 만나고 다녔겠지만. 엄마 지금 칠십이 쉬웠다. 근데 뭘 어디에서 그렇게 굴리고 다니겠노. 서던 그것도 뭐 다 죽겠다. 서던 것도 죽을 나이라고. 그 뭐 누구를 만나서 나가 있으면. 이혼 서류 그냥 소장을 보내든가 하라고. 엄마도 놔줄 용기가 없으니까 아직까지 이러고 있는 거 아이가. 그게 무슨 말이야 나는 신랑이 돌아였면 받아주고 싶지. 그러니까 엄마가 이 사람을 놓을 용기가 없으니까 이혼 소장을 던지고 이런 게 없었지. 이때까지. 엄마가 지금 나쁜 짓을 해도 이해를 해. 저랑 언젠가는 아프면 안 돌아오겠노. 왜냐하면 아들이 있기 때문에 안 올까. 안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엄마하고 이 아빠하고 맞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까. 알아도 하나 낳았기 때문에 그냥 인연의 끈이 놓여 있는 거지 있잖아. 아 안 맞지. 어? 맨날 누부가 있다고 이것저것 하지도 못하고 엄마도 여기 보면은 아는 오빠 만나갖고 오고 가고 하면서. 아이가. 나쁜 짓을 안 하는데. 왜 나쁜 짓을 하든 안 하는. 남편 입장에서는. 내 개인적인 것만. 자는 데 제일 잘 있어요. 남자라고 이렇게 자꾸 자는 거. 잠자리로 하겠어요. 그리고 진짜 좋아하네. 하나 하나 낳았네. 근데 좀 좋아하네. 미치겠네. 아빠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옵니다. 미리 놓으세요. 이혼 서류를 하든 안 하든 그건 엄마의 선택이야. 근데 안 돌아와요. 돌아와갖고 몸 아픈 사람 돌아와갖고 똥깨저기 마음 다 치울래. 엄마가. 어? 법적으로 또 이 아빠가 뭔가 사고를 쳐갖고 자존한테 안 줬으면 좋겠다. 그거를 엄마가 똑똑짓하면 카바를 치려면 벌써 이혼 서류를 정리해갖고 아빠한테 던졌어야지. 딴 년한테 가 있는 걸 뭐 한 다음 몸 아픈 걸 받아줄래. 엄마가 정신을 좀 차리라 자식 생각한다면 신이 왔니 안 왔니가 문제가 아니고. 신 없어. 없어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 아들한테 다 내려가서 다행이고. 병원 약을 자신이 넘게 먹고 있습니다. 효과가 없어요. 잠만 조금 잘하는 거. 그렇지. 그게 치료가 아니라 엄마의 그 다운을 시키는 거야. 내 심신을. 그러니까 내가 자꾸 추워지는 거야. 아니요. 수면제를 먹으러니까 엄마. 수면제를 다운을 시키는 거잖아. 어? 내 기운을 떨어뜨리는 거잖아. 그거 그거는 치료의 약이 아니에요. 정신병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신병도 아니고. 내가 아까 얘기했죠. 정신병도 아니고 신병도 아니에요. 신은 병을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은. 신은. 우리가 신은기 전에 나의 아파. 나의 몸을 치고 뭐 아파서 다닌다니. 그렇게 걸어 다니지 못합니다. 시놈을. 그러니까 이 무릎도. 이런 걸 잘하고. 나들어서 아프고. 그러니까 나들어서 아프고. 신이 와서 그 무릎 아픈 게 아니에요. 신은 그럼 전혀 없지예? 없애. 없애. 조상이 조상이 보호를 하고 있다 했습니다잉. 조상의 바람이 자꾸 불다 보니까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지. 신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신은요 내가. 가니 안 가니 그거는 본인이 터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까? 언제 가려고 그 신인지 아닌지를 자꾸 항인하고 들쑤시고 다니냐고. 아닌데. 더 허주 잡시를 더 끌어들이네. 엄마가 아까 엄마 입으로 얘기했잖아. 허주 잡시 개끼라매. 그래 그래서 실이기 전에 지금 몸에 허주가 엄청 앉아있다더라고. 몸을 감고 있다. 내가 물어봤거든요. 그게 이제 조상들이 이제 감고 있어서 그렇게 허주가 감고 있다. 그래서 그걸 다 벗겨내 보고 그 뒤에 진짜 맑은 신령님을 받아들일 때에 간다 안 간다는 그때 판단이 됐는데. 내가 봤을 때는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고 조상흥이나 대우하고 사세요. 그리고 엄마도 어디 가서 많이 빌고 사세요. 절에 가서 빌고 하면 안 돼. 절감 가서 빌어라고 엄마 신 아니다. 앞 저 아들한테도. 그런 게 아니고. 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알겠죠. 아들이 맥쳐 내려갑니까. 안 가요. 알았습니다. 내 말 듣나 엄마 내가 내 이 말 해준다고 이 말 듣고. 절에 가서 좀 이렇게 불공져리고 하면 안 될까요? 그래 불공져리고 사달라고. 그냥 신 아이씨 도산 가물이 다 이 마이씨. 그쵸 도산 오늘 판단을 받았어. 그렇게 사세요 더 이상 불러드리지 마세요 귀신. 집에 시술단지를 못 신었거든. 죄송하세요 그거. 바다에 버릴도 된다던데. 아무때나 갖다 버렸다가 그 벌점 그래 그러니까 벌점들이 더. 생기가 아니.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엄마가 어떻게 알고 지금. 할머니가 오다 한분이. 할머니가 안착이 안 돼 있고 빈단지락 하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이상한 귀신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토할 것 같아서 엄마하고 마주 앉아 있는데. 네. 잠시 좀 하시던지. 아니 안 좋은 기운들 때문에. 그 안 좋은 기운을 좀 거둬내세요. 그러니까 내가 알아봐요. 엄마가 그러니까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닌 거다. 아저씨는 치주자님 때문에요. 아. 아니 제가 허주 때문에. 그쵸. 그럼 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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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겨요 아줌마. 아니 안 뜬자요. 와작고 웃는데 시실. 나는 옛날부터 초롤때부터 이런 게 관심이 많았어요. 쓰잘데기 없는 귀신들을 더 끌어들이고 있으니까 너 내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하지 말라고 더 이상 엄마 무당 될 거 아니잖아 무당이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요. 근데. 그냥 말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행동은. 말은.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알고 싶어서 언급이 다 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 호주가 감기 있는 거 안 나. 그거 알고 싶어. 그럼 허주 감기 있다. 뭐 허주가 뺄 돈은 있나 엄마. 자꾸 불러드리는 짓을 하지 말라고 엄마. 짓을 딴 집에서 육십이나 육십 하나 되면. 딴 집에서 얘기한 거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얘기 들으러 왔으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나 드셔. 그럼 시누 딴지는 언제 해양하면 됩니까? 해양은 언제든지 시킬 수 있어요. 아무 때나 갖다 던지고 버리고 해가지고 또 벌점 맞아서 밑으로 내려보내지 말고 똑똑지게 지혜롭게 가세요. 엄마면. 그러게 할머니가 안 처리 안 돼있다고. 안 돼있다고 그러니까 빈단지를 앉아있다고 거기에 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누가 앉아있는 줄 알고. 엄마 그 단지를 모시고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40만원 주고 그냥 막 했거든요. 부살사가 받은 게 아니고 40만원 주고 그냥 해놓은 건가. 빈단지를 왜 갖다 놨어. 그런데 그거를 다지앗물에 바닥에 빈집이나 가더라고. 빈단지라고. 그 단지 구슬을 해야 하는 것도 빈단지인데 뭐를 단지고 그 신경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단지 구슬을 하는 거야. 뭔지 뭔 뭔 낱말 들을 거 같으면 내 얘기 듣지 말고 거기에 시키는 대로 하세요. 선생님 말이 맞는 거 같아요 그래. 그냥 맞는 대로 따라오든지 따라올 것도 아니면. 그냥 맞는 대로 따라오든지 따라올 것도 아니면. 그냥 고집대로 할 것 같으면 엄마 할 말 다 하려고 여기 앉아있으면.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어떻게 해. 엄마도 엄마 할 일을 하세요. 무릎이 아파서 일을 못하는데. 무릎 무릎 안 쓰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내 몸 아파서 못하겠으면. 불공이라도 내재기 위해서 빌어가라고. 단지 뭐 아무 데도 갖다 버려서 벌점 맞게 하지 말고. 깨끗하게 정리 정돈을 하라고. 내 이거 못 찍어주겠다. 이 아줌마.